나는 첫 판이어서. 약간.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까 너무 정감돼서 제가 드릴 것도 있는 것도 아 샌님 빨리 사진 찍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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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그림이 뭔가 아 이거는 제가 작년 겨울쯤 그렸는데 좋은 꿈만 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제덕 선생님 좋은 꿈만 꾸셨으면 해서 선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꿈 많이 꾸거든요 침실에 이렇게 두시면 얘가 안 좋은 꿈만 다 먹을 거예요 선임장이 제가 팬으로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어요 좀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 빨리 가신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다시 오셔서 사인도 해주시고 사실 너무 진짜 고마운데 진짜 너무 이거 다 펼치를 못 할 정도? 이거 혹시 활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 좋아요 눈피트도 이 활로 썼고 이 활로 계속 지금 갈 예정입니다 아 우와 활은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요 오른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네 이거 엄청 무거워요 우와 이거 엄청 무거워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저 이거 졸업할 때까지 쓸게요 이거 이제 바쁠 일 없어요 이제 칼 쏘는 걸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저 좀 구경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김재갑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10점에 다 들어갔네요 네 네 네 다 들어갔어요 쉽죠 네 그렇죠 아 세트를 내주지 않는 김재덤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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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그렇고 더 뛰었어요 올림픽 때보다 훨씬